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회장입니다. 저녁시간 맞이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빠지니까 다들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7만전자, 6만전자, 이러다가 5만전자까지 왔는데 우선주는 일단 5만전자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본주마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본주까지 5만전자 가면은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계좌는 계속 말 그대로 파란색으로 도배되어 있고 지금 수치는 늘어나고 있고 마이너스 수치가 늘어나죠.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단지 수치일 뿐이다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괴로움에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코스피도 한 0.76% 빠지고 코스닥도 한 0.38% 빠졌습니다. 빠졌고. 계속 하염없이 내리다 보니까 다들 많이 지쳐있어요. 지쳐있고. 저 또한 뭐 지쳐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무덤덤 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보니까 내 스스로 지쳐있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도 제 마음가짐을 단단히 잡으려고 합니다. 저 또한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말 그대로 4월달. 참 잔인한 4월인 것 같아요. 잔인한 4월. 작년. 작년은 진짜 말 그대로 행복했다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그런 팔만전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최악의 한 해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삼성뿐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금 뭐 계좌가 지금 계속 털리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가는 녹아내리고 있고. 요즘 보니까 계좌의 종목별로 플러스된 종목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마이너스로 도배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좀 깨우치고 있고 또 배우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실 때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쓰지 마세요. 비관적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좀 약간 격려의 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빠지는 것도 지금 빠지는 그런 상황도 예전에 한 2018년도도 그랬어요. 2018년도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한 2015년도도 그렇고 어느 특정 한 해가 있어요. 빠지는 한 해가 있다가 갑자기 또 슈팅을 했다가 또 빠졌다가 슈팅을 했다가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주가라는 게 반복이 돼요.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고 삼성 내부에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매크로적인 그런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도 한 1.8%나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반도체 섹터는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니까 한 2.9%나 빠졌어요. 그냥 큰일 내리더라고. 3028까지 볼 정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볼 때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짜증나겠지만은 또 새롭게 진입하거나 또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만드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아주 특이한 게 뭐냐. 오늘 또 배당이 나왔어. 배당. 배당금이 나와가지고 다들 배당금 가지고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저도 타긴 샀는데 우선주 좀 빠질 때 6만원 선에 많이 걸었을 겁니다. 6만원 선까지는 가지 않겠는데 저는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좀 빠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치압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한치압. 한치압. 5만9천9백원 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6만원 선에서 딱 커트해 줄 알았는데 하여튼 오늘 배당금 가지고 많이들 사셨어요. 오늘 이분도 보니까 배당금이 58만8천7백원. 58만8천7백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좌에 보니까 계좌는 마이너스 2370이요. 2370만원. 상당히 자기도 좀 놀랬을 겁니다. 계좌가 이렇게 녹아내리는구나 하면서 진짜 이런 상황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주 초난감한 상황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한번 겪어보고 나중에 복구는 될 거예요. 복구되면 옛날 생각날 겁니다. 야 그래도 내 계좌 옛날에 3천만원, 마이너스 4천만원까지 갔던 그런 새록새록한 추억을 되새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의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우치겠죠. 하여튼 지금 보니까 계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 3천만원은 그냥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보통 주식수가 많으면 그러겠죠. 주식수 100주 이하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겠지만 천단이 갖고 있는 분들은 2, 3천만원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어제 그랬죠. 마이너스 15%는 기본이라고 마이너스 15% 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형성돼 있어요. 성실히. 하여튼 오늘 배당 가지고 이렇게 잘 꾸준하게 매수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배당으로 다시 또 재투자해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많은 돈을 가지고 좀 큰 금액을 가지고는 제발 이렇게 많이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이 장세가 계속 지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더 기다려야겠다. 박스권에서도 약간 하락하면서도 빠질 수도 있어요. 박스권 안에서도. 적당하게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관망을 하시든지 괜찮습니다. 관망하셔도 않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 있으면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답답해가지고 약간 좀 급한 성격이다. 그러면 조금씩 분할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저는 좀 약간 인내를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저도 6만원 선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빨리 올 줄은.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5월도 있고 6월도 있는데 너무 좀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외인들도 급한가 봐요. 급한 그 패드지 막 무조건 팔고 잠깐 다시 뒤로 후퇴했다가 또 외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정신없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봤죠. 그런 식으로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 감을 잡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 힘 내시고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말 자꾸 해봐야 자기한테 뜻될 게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계좌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그냥 충성을 다 하시고 본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계좌 보면 속 터질 수도 있어요. 저도 계좌 안 봅니다. 참고로 저도 계좌가 보니까 녹아내리고 있어. 자꾸 봐야 의미 없어요. 그냥 놔둡니다. 놔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또 삼성전자 투자하기 싫으니까 이제 뭐 ETF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ETF 좋은 거 있으면 ETF도 하십시오. 근데 간혹 ETF 하실 때는 미국 쪽으로 하세요. 미국 쪽으로 중국이나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베트남도 있고 여러 가지 ETF가 있던데 유럽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국 쪽으로 하십시오. 지금 많이 빠져 있을 때 한 30% 정도 빠진 그런 ETF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삼성전자는 좀 더 여유를 두자. 내가 볼 때는 한 한 10% 정도는 10%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한 1, 2천 원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보니까 제 개인적인 애피셜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일단은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라서 한번 패스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긴장될 것 같아요. 또 월요일 월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배당 받으신 분들 축하드려요. 배당 가지고 소고기 사우드 쓰신 분들이 있을 테고 제투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배당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잘 쓰시기 바라고 하여튼 계좌가 지금 너가 내려간다 너가 내려가서 지금 마이너스 계좌다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하여튼 오늘 불금인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할게요. 촵 parade 터지 폴드 이렇게 잘 펼치 이렇게 할 수 있는 uti 동아 tires 그런 Job 알 내부 간 다 어집 its 반 몽 찬 몽 interess 모 Savannah 로 juste 변 sweet 스 gotten los 플랜